인조일레보 진머리소년에서 퓨즈컵 소년이 됩니다 진머리에 대해 한마디 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잘 때도 불편해 그래서 짜증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자르고 싶으세요? 침묵을 싹 밀고 잘 나가서 겨울에 눈독하려고 샥샥샥 태어보는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이렇게 커서는 얼마만에 한거죠? 2학년 때 조금 빈 때 깔아줘요 2학년 때 2학년 때 조금 빈 때 깔아줘요 2학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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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학년 임시 네 이거 약간 이렇게 됐지 아, 그니까 그렇게 만든거야 아,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렇게 다장을 했는데 여기 한번 볼륨 이렇게 잡아주고 슈퍼는 살짝 굴러주면 돼요 슈퍼가 어떻게 맨날 이렇게 어 오 오 오 오